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어떨까요? 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플립 시리즈가 좀 단단히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정말 무서운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폴더블 점유율을 확인해봤을 때 중국 하웨이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14%에서 35%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은 건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58%가량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이 23%까지 떨어지면서 1위 자리를 내놓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MZ사이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 유행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데 점유율을 빼앗긴다고 하는 점은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 출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시장 안에서 작년 기준으로 320만 대였던 폴더블폰이 올해는 7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서 좀 제재가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시장 점유율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웨이가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정말 여러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위한 참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도 확정시키고 있고 점유율 자체도 크게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 폴더블 시장 안에서는 두각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전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애플 자체만 봤을 때도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유럽 시장 내에서는 애플의 회복세가 확인이 되면서 조금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세계 개발자 회의를 집중해보자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AI 폰 관련된 경쟁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폴더블 플렉트 관련된 공급망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와서 이 폴더블 패드 이어서 폴더블 폰이 이제 언제금 출시가 될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다가오는 언팩 행사에서 파리에서 열릴 7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관련된 플립폰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중저가형 모델부터 더 고도화된 개발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 폴더블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유율을 어떻게 좀 뒤바꿔놓을 수 있을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우위를 드러낼 수 있을지 두 기업의 횡보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저희 방송에서 다뤄졌을 내용이고 다룬 내용이고 앞으로도 다룰 내용일 것 같은데 원유 쪽 천연가스 쪽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기업도 있고 사실 거래대금이 그쪽으로 많이 실렸어요. 김시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루 정도는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오늘 10시 이후에 뉴스 속보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수급들이 관련 종목군들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혹은 FLNG, 피팅, 관관 혹은 유통 종목군들 전부 다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석유와 가스를 좀 발견을 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29년치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엔 4년치를 발견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팩트와 그리고 기대감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팩트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 기대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입니다. 경제성이 얼마나 나는지 혹은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를 또 따져봐야 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후속 뉴스들을 좀 보니까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점 확인이 어렵다. 확정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좀 칠광고라든지 여러 좀 다양한 과거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발견했더라도 시출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수익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에 석유 탐사에 대한 성공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다 보니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물론 되면 좋죠. 물론 되면 좋고 추가로 이제 주가의 흐름들도 쭈쭈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처음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벼운 원유라든지 가스 유통 종목군들이에요. 중앙에너비스 혹은 흥구석유, GSE, 동방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급등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급등량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어긋났을 때 그 이전의 가격대까지 함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 피팅 쪽보다는 관관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FLNG보다는 PNG 쪽에서 조금 더 유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중장기로 접근을 한다고 하셨을 때 본업이 좀 튼튼하게 잘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세는 내일까지 좀 분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해주셨는데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상업화가 될까 말 그대로 돈이 될까 그리고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하지만 또 기대감이 그만큼 이런 이슈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주가만 봤을 때는 내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 크다. 다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살펴봤을 때는 글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지금 한국가스공자도 상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약간의 공기업이지만은 그래도 정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한 걸 기대한다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도 약간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요금에 대한, 정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6월 말 정도가 거의 확실해진 상태인데 이 전력 요금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이나 12월 말에 좀 약간 뒤늦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S&P 이런 정해진 기준보다도 LNG 가격에 대한 원가에 대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S&P 쪽에서의 인상 그리고 이 부분은 전력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원전, 여러 신재생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에서의 투자 부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용률 하락이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트렌드로 갔을 때는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흑자, 적재보다도 흑자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더 나오냐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한국전력이 어떤 적재 기업에서 이 흑자를 언제 가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흑자 폭을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 3월 초부터 주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면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을 때 좀 담아두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인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시프트업 IPO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프트업이 좀 뉴스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좀 계속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기업이 2018년부터 시프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2018년과 2020년에 투자를 단행을 했고 당시 2,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시프트업의 시가총액 수준은 약 3조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약 10배 정도로 좀 노려볼 수가 있어서 실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좀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IPO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13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되는 게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에요. 게임 쪽에서 그동안 MMORPG 대신에 콘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콘솔 쪽에서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인데 이번에 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출시를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콘솔 시장에서 1위 진행하면서 굉장히 높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크래프톤처럼 상장했을 때 당시에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라는 오명 대신에 좀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현재 3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고밸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영업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높게 평가를 받은 이유가 국내 대비했을 국내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하지 않았고 일본 쪽 비슷한 사업을 여겨하는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긴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저는 콘솔 쪽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정부도 콘솔 쪽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관심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흥행에 대한 수요 조사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하기 이전에 관련 종목군들을 찾으려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줄 만큼 대성창투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박스권 라인 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박스권 라인 때를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기업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